기업탐탐 5G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통신장비회사 다산 네트워크 역시 꾸준한 5G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추세라면 내년까지 두 배 오를 수도 있다 지금 꼭 사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 3사는 물론 미국 스프린트,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칭화텔레콤 등 기술 검증이 좀 까다로운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에 대해서 큰 골자는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회사 소개도 들어보고 기술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의 첫 번째 키워드는 5G 역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걸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LTE, 그리고 5G는 통신은 무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G하면 보통 무선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기지국으로부터 사용하는 기지국으로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는 무선이 많지만 기지국을 연결하기 위한 유선망 역시 필수 장비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의 핵심 제품은 유선망을 구축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G 시대를 위한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5G 시대가 요구하는 통신 장비의 성능입니다 빠른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다산 네트워크의 유선 통신 장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중 다산 네트워크의 100기가 스위치는 5G 무선 기지국과 유선 네트워크 간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00기가 스위치는 LTE보다 46배 많은 데이터를 10배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LG U플러스와 5G 설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장비는 5G 무선 기지국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선망에 전송하는 100기가 스위치로 기존 LTE 스위치보다 46배 많은 데이터를 10배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통해서 방금 100기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감은 잘 안 옵니다마는 그래도 100기가가 주는 엄청난 빠른 속도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 속도 자체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100기가 스위치 말고도 5G 관련해서 또 다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초저지연 스위치라는 장비도 주목받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초저지연 스위치는 비슷한 기능을 하긴 하는데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장비인데요 다산 네트워크는 국내에서 초저지연 스위치 개발 성과가 가장 우수한 회사로 꼽힙니다 특히 초저지연 스위치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필수로 꼽히는 장비인데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 데이터 전송이 조금만 지연이 돼도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초저지연 스위치는 데이터를 끊기지 않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저지연 스위치는 다산 네트워크에게 단순한 통신 장비 회사를 넘어서서 IoT 회사로 발돋움 시켜줄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저지연 스위치는 증권사들이 잇따라 호평을 내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국내 통신 3사가 초저지연 스위치 장비 개발 및 도입에 적극적이어서 좀 내년부터는 모멘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기가 스위치와 초저지연 스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사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7위인데 이게 국내 7위면 키워드로 안 했을 테고 글로벌 7위 정도 되니까 7위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시장에서 7위를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 그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장비라는 FTTH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0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 통신 기술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다산 네트워크는 일찍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린 회사인데요 지난해 기준 통신 장비 수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사업 현황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직접 보시죠 초고속 인터넷 설비 분야 글로벌 10위권 바뀌었던 다산 네트워크는 2016년 9월 미국 나스닥 상장사 다산존 솔루션즈를 인수해 글로벌 7위로 진입했습니다 다산존 솔루션즈는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흑자를 내기 시작해 올해 2분기에는 300만 불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의 효자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시장이 해외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현지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요 그래서 다산존 솔루션을 2016년에 인수하고 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해외 쪽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통신장비 매출의 약 70%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여러 국가들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초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다산 네트워크는 이를 공략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했고 프랑스 등 약 10개 국가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5G 장비 시연 준비에 착수했고 프랑스 등 유럽 지역으로도 5G 장비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는 최고 수준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의 관련 장비 공급이 있다는 강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글로벌 여러 국가들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관련 설비 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저희한테는 또 다른 사업 기회로 초고속 인터넷 장비 시장에서의 강점들 두 번째 키워드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진화라고 했어요 어느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자나 네트워크의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알리기 위해 꺼내본 키워드인데요 이 계열사로 핸디소프트 그리고 솔로에타, DMC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커넥틱트카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통신 장비도 진화하고 있지만 이 통신 장비 진화에 맞춰서 자동차 역시 자율주행차라든지 커넥티드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다자나 네트워크가 통신 시스템 그리고 핸디소프트는 소프트웨어, DMC와 솔로에타는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는 구조인데 1년 전부터 다자나 그룹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카쉐어링 기업 그린카와 커넥티드 서비스를 위한 제어 단말기를 공급하기도 했는데요 차량의 주행 기록과 연비, 고장 상태, 사용자의 운전 습관 등을 데이터로 모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카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결국 통신이 진화하다 보면 자동차도 내부, 외부적으로 통신을 지금 할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부품들끼리도 지금 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커넥티드카에 대한 진화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다 확인해 봤으니 이제 그럼 다산 네트워크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 한번 정리를 해주고 끝내죠 2분기 실적은 매출액 939억 원, 영업이 37억 원으로 각각 10.4%, 226.1% 증가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3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좀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전망도 많은데 왜냐하면 내년 모바일 백홀 투자 본격화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저지연 스위치 시장 개화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2010년에 이어서 9년 만에 통신장비 시장 투자 본격화가 도래에 기대가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산 네트워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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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